한국불교TV 불교TV가 개국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 그동안 불교TV는 불자들을 보내준 정성어린 성흥가 경제 속에 오늘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미디어로 우뚝 자리 잡았습니다. 이제 한국불교를 넘어 전 세계에 방송을 송출하면 물론 불법 홍보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은 불교TV가 지난 25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늘 진일보하는 마음으로 한국불교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. 불교TV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